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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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마린 자는 위보를 얻으며 온유한 자는 아픈 자진 할 것이라 의에 주리고 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내 동마린 자 자비로운 자들을 자비로운 자들을 주님 외우니 과평쾌하는 자는 주 하나님 외쳐 하늘이니 그를 위해 비법 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늘이 있으리라 그를 위해 비비가 하늘이 있으리라 têmely 있으리 유 عل자 도로구멍에 한 bless 하늘이 있으리라 하늘이 있으리라 om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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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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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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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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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눈 위에는 없다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영재 침체가 오니까 그래서 그 영재 불길을 다시 확 타오르게 만들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 절수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불 붙이자. 자기가 혼자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일시되니까 제가 구세군 장기장 윌리엄 부스에 말한 아이오스틸 버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요 어떤 일을 해도 대충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얼렁뚱땅 대충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또 마찬가지 떠떠미지그려 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럴 바에 말로 교회 다닙니까 신앙식은 말로 합니다 시간들은 물질대로 조직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믿음 없으면 교회 시스템이란 게 여러분 버닝 불타요 디자이어 불타는 열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봉험에 열정이 불타겨야 조사사 우리 연결보드 중도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24 불타시기 바랍니다 불타야 신납니다 불타야 행복해요 그래야 세상 그런 건 함부로는 게 없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 뭐하려고 하면 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건데 하나님 생각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수행받기를 지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나누는 사김 공동체입니다 3절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구체화 시키고 있죠 전함, 사김, 누림, 기쁨 이 네 단어예요 전함, 사김, 누림, 기쁨 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보험을 전할 이유는 우선적으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김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것을 본문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김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나게 해주는 역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중매쟁이 세상 말하면 중매쟁이 영적으로 중보자잖아요 중보 선지자나 선지자 사김이란 말은 헬라말라 코이노니아라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교제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의 불신자 영혼을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교조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하나님 몰랐잖아요 내가 가서 예수 것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영접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김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사귀고 나면 그 다음은 누림이죠 누려지죠 아 내가 산수팟자 운명에 잡혀가지고 생고생합자님 3, 4대, 5대, 6대 교제사 전에 제사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누려지는 겁니다 누림 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리스도인들의 사진과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거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거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세상에도 엔조이한 게 엔조이 할 수 있잖아요 누린다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거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엔조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기쁩니다 그렇죠 기쁩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나가 아니에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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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요 예수 거리도의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회 공동체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자기 혼자 맛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것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이 누려 같이 그러면 또 다른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 가운데 참된 누림과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이런 사귐을 성도들 간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포럼이라고 그래요 포럼 서로 사귐 속에서 서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불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전도와 성교라 전도와 성교라 불순자들 우리는 우리 성도끼리는 사귐이라 불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전도와 성교라 생명의 복음은 결코 독점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너만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들 군대 귀신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더니 대신 때 이 치마리 다 나가면 멀쩡하게 무덤 사이에 살던 청년이 멀쩡하게 나아가지고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지 마지 마 너 집에 돌아가서 너 나한 거 보여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된 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싹 다 다니고 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다시 갔을 때 집회하면 되었다니까요 예수님 집회할 만큼 혼자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무덤 속에 미쳐가지고 군대 귀신들 때 청년이 내 건데 예수님 안에 치유되었다 예수님 안에 치유되었다 온 동네가 떠들어 그걸 전함이라면 돼 전함 체험하고 나니까 억지로 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면 결혼 몇 번에 했는데도 만족이 없어서 너 지금도 너 남편 아니지 않냐 맞다 과거 다 알지 영원히 생기면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리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리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창피해가지고 물동이 못 길러 오든 아무도 안 오는 오후 2시에 와서 혼자 물집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나가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하라 했습니까? 하라 했어요?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용어가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내가 치유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고요 독점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치유받고 내 혼자만 응답받고 내 혼자만 누리고 내 혼자만 행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 전하고 누리는 것 이거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주었는데 이걸 저희들끼리 딱 자고 안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노예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안 하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정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못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깨닫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이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자신이 기쁨이 살아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고 나와도 하니까 앉아서 저녁 먹고 앉아서 대화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데 받아 은혜 나누다 보니 새벽기도 종처 알겠어요? 새벽기도 종처 어? 새벽기도 종처 밤 꼬박 세운 거요 알지도 못하여 차 한 잔 먹고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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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새벽기도 종처 새벽기도 가자 이래 되는 거요 그게 하루 질이 아니에요 만나면 밤새고 받은 은혜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벽까지 알지도 못하고 피곤하지도 안 해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도의 생명을 현장에서 전하고 누르는 삶이 최고 복된 삶이다 실제 전도자 삶을 살게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속 기쁜 것이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생소다 기쁨이 세상 사람들 알 수도 줄 수 없어 그 산 영혼 살려낼 때 그 기쁨 이거는요 복음을 전해 본자만이 느낍니다 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갖 고난과 유경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에 올인 집중했느냐 기쁨을 맛보아 가지고 생명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가지고 빌리프 1장 18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체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던 자들이 이야 이때다 바울 갇혔다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가한다 주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려고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은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이 그것조차도 자기를 시기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조차도 기쁨이 된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손해봤습니까 존심이 좀 상했습니까 좀 안 알아줍니까 좀 무시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번더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기쁨을 실제로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치유받아 보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한번더의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축복이 숨겨 있는가를 체험해 보라고 진심으로 그래서 현장의 장마가 틀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주역들 다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삼립욕이란 말이 있잖아요 삼립으로 모욕한다 산에 가서 치유 건강을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숲의 공기를 또 향기를 쐬는 일 삼립욕 삼립욕을 하게 되면 나무에서 삼립에서 방출되는 이 피톤치더 피톤치더라는 아주 몸에 좋은 이런 살균효과가 나는 이런 바람이 거기서 영향이 확 나오고 또 녹색이 주는 정서적인 그러한 해방효과도 체험하죠 이것이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거 바로 영적 삼립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야말로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뭐요 십자가 사랑이지요 십자가 사랑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 없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심지어 살인자도 사형수도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에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지만은 그 영혼은 죄삼을 받아 천국으로 그리고 사형수들이 예수 영접을 만해요 모르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사람 중에 사형 옛날에 사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문으로 전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영생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십자가 능력이 살인자의 세상에는 사형을 나가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이 영생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 이 사랑의 넓이를 체험하는 자가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복음 체질이 되게 되죠 그리고 길이는 길이 그 이 사랑과 길이 길이 창조부터 영혼까지 창조부터 영혼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높이는 죽음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높여주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까지 보좌에 축복을 높여주는 사랑 그리고 그 깊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주신 그 사랑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뭐라 그래요 찐 사랑이라 이런 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계 모드신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누리며 기쁜 충만한 삶을 사는 기쁜 충만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지어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사김의 복음 공동체가 되는 여운 교회가 되게 하야 주옵사사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생명을 나누는 사김이 있게 하야 주옵사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사단에게 뺏기지 안하고 참 행복한 삶 감사의 삶 사랑의 삶 참은 형통의 삶을 사는 여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예수 고생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